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기 판변팁의 박판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유법 하도급과 사기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6도 16343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례고요. 2016년 사건인데 한 5년 걸렸죠. 고심 많이 한 사건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후에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격법 위반 사기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시설물안전법이라는 법이 있고 거기 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 한마디로 명의대여 사건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전혀 별개인 하도국 업체, 독립태산 하도국 업체에게 용역의 80%를 넘기기로 이미 약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약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입찰 당시에는 이 하도국 업체 기술자를 자기 직원처럼 허위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자신이 해당 요행을 수행할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용역을 수주해서 용역대금을 편취했다. 이걸로 사기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요게 돼서 원심은 유죄를 인정한 거죠. 또 유죄 직원도 아닌데 하도국 업체 직원을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용역 따내서 용역 따낸 걸로 돈까지 받았으니까 사기죄 맞다. 대법원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피고인은 용역의 일부를 직접 수행을 했어요. 했고 용역 자체는 완료를 했어요. 이거를 명의대여로 볼 것이냐. 두 번째, 용역 자체를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기망행위라는 재산책. 그러니까 할 의사 없는데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하도국 업체와 명의대여나 그 대가 지급을 협의한 건 아니에요. 용역의 60%를 넘겨주기로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명의를 대의를 해주고 명의대여의 어떤 대가를 따로 지급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낙찰가를 결정하고 낙찰을 받아서 60%를 하도국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형식만 원고가 피고인이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직접 수행을 했어요. 일부적으로. 했고 계약 이행 책임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명의대여 아니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 용역의 완료를 다 했고 용역 수행에 있어서 적정 평가까지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도국 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용역을 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도국을 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용역을 나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입찰 참가자의 동일성에 관련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인 자체가 내가 한 거고 다만 40% 내가 하고 60%는 얘가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아예 전혀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성 자체를 기망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하도국을 한 거를 명의대로 안 받고 그거를 기망행위로 보지 않은 거죠. 결국 무죄를 취지로 파괴한 겁니다. 결국 용역을 낙찰받아서 이행해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입찰이나 수행과정과 대하도국 이런 유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곱한 하객이 아니다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검사는 입찰과정에 유법이 있고 용역을 불법 하도국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가 된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용역 자체를 할 의사가 없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법이 동급계약이 중요한 내용이냐 동급계약이라는 건 일의 완성이거든요. 일의 완성에 중요한 내용의 문제가 있어야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의 완성에 관련해서 하여튼 이 사건이 직접 뭔가를 하고 있고 하도국 줬다고 해서 일의 완성이 이상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를 적절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하도국에 관련해서 불법 하도국으로 인해서 사기가 된다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대법원이 이거 다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유사한 사기 무게 사건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검사가 계속 이거를 사기죄로 기소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다른 식의 어떤 법리를 개발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그동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기 사건 또는 재판에 가을 사건 여부 중에 이 내용에 관련돼서 사기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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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